. GILS can't do anything 손나은 SNS 논란 되자 사진 삭제. 마이 데일리은 이승록 기자 걸그룹 A 핑크 멤버 손나은 이 인스타그램 사진 중 일부가 논란이 되자 해당 사진을 삭제했다. . 앞서 손나은은 13일 인스타그램에 아침 부은 얼굴 GILS can't do anything이라고 적고 사진을 공개했다. 화보 촬영차 최근 미국 뉴욕으로 출국한 손나은인데 사진은 현지의 한 식당에서 찍은 것으로 보인다. 논란이 된 것은 손나은의 인스타그램 멘트이자 손나은의 휴대폰 케이스에 적힌 GILS can't do anything이란 문구. . 사진은 손나은 인스타그램.